아 으 왜 잡아야 하시러 확인되어서 이쪽으로 멈추세요. 뭘 위반 했는데요? 도로센터 보고 위반 49조 1항 11호요 뭐에요? 운전중 운전자가 볼수 있는거죠? 영상 표시 이쪽으로 앱이 켜져 있는데 무슨 영상 표시에요? 아니 그 우리 영상으로 봤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영상으로 뭘 봐요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봤어요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은 영상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유튜브 영상으로 이 새끼들 또 지내야 돼, 또 지내야 돼 또 지내야 돼 아, 얘네 집에 갈대도 이지낼 똘면은 내리면 안돼요 내리면 안돼요 내리면 안돼요, 내리면 안돼요 위험해, 위험해, 위험해 나 지금 위험해, 건들지마 건들지마 나 지금 이거 자체가 위반이에요 한 말 하지마세요 나오라고 아 치지마 나오라고 차 빼라고 우리 괜히 차 부를게요 보행자 위험해요 뭐하는 짓들이야 진짜 건들지마 내 맘이야 건들지말라고 건들지마 건들지말라고 너네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뭐야 지금 아까 내비켜져있는거 치지말라고 오버하지마 건들지마 건들지말라고 너네가 지금 위반하고 있는거야 건들지말라고 건들지말라고 다음부터 위반하지마 건들지말라고 나 갈길 갔는데 지금 뭐하는거냐고요 나 갈길 갈테니까 건들지말라고요 건들지말라고요